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SNS, 자기 자신의 SNS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NS 라면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이런 곳과 연결을 유튜브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채널에 들어가면 되겠죠 링크에서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터치하면 이 채널로 쉽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보란 게 있죠 이게 정보 이게 쭉 보시면 이런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그 다음에 이 정보란 것이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넣을 수 있고 다음에 이메일도 자기 자신의 이메일을 여기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있죠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현재 저는 현재 세 가지 Adobe Premiere 강좌, 유튜브 강좌 링크를 걸고 Q&A 강좌, 모바일 파워 디렉터 강좌를 걸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링크를 글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채널 아트의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채널 아트의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Adobe Premiere 강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글자가 짧으면 한 세 개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Adobe Premiere 강좌, 글자를 세 개나 쳐서 하나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걸 설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링크란 게 있죠 링크 있는 이 부분을 칸을 이렇게 터치합니다 틀어치자면 여기에 연필 보이죠 편집기입니다 이게 편집기 링크가 생깁니다 그럼 링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링크 맞춤 이런 게 있죠 이게 터치하면 5개까지 1,2,3,4,5 이렇게 다섯 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개 만들어놨으니까 아래쪽에 지금 이제 추가하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지금 이제 SNS에 SNS 링크를 그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에 SNS에 자신의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합니다 링크 제목 있죠 제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링크 제목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페이스북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페이스북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URL 이라고 있죠 url url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했네 url 했죠 이게 url을 여기 페이스북의 url 주소를 미리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복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접속을 붙여넣기로 합니다 이렇게 링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완료 있죠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면 됩니다 완료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여기 제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채널에서 이 정보 있죠 정보를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스북 이라고 보이죠 마지막에 아까 조금 전에 만든 확대 하겠어요 여기 페이스북이 여기 보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뒤에 페이스북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채널에서 이 정보에서 여기 링크를 SNS에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면 여기 연필 있죠 여기 생긴 여기에서 제목을 넣고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SNS 주소 예를 들면 트위터 밴드 다음에 네이브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무엇이든지 링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이 링크 글면 구독자나 구독자 아닌 사람도 이게 들어와서 정보를 터치하면 여기 같이 SNS에 링크가 이게 딱 걸립니다 링크가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워놔지 말고 뭐 이렇게 다섯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메일 있죠 이메일 이것도 뭐 이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넣고 하기 싫으면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SNS 자신의 SNS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ają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